입이 일쌤, 머리가 하나인 귀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한 번에 밥 한 동이, 두부 끝, 반동이를 먹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동포 소설이 아니고요. 바로 성종실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조선왕주실록에 귀신의 존재가 기록됐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야사집도 아니고, 실록에. 정사예요. 때는 성종 1년이었던 1470년 음력 5월 26일, 성종실록에 의하면 전남각지에서 일명 삼구일두기란 귀신이 출몰, 그 귀신이 집을 돌아다니며 밥을 한 동이나 먹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도 이 귀신이 예의가 있었는지 삼구일두기는 밥을 먹은 대가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비가 안 오고, 다음 달 숨는 날에 비가 올 것이다. 이게 뭐 해주고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바로 날씨를 예언하는 귀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조선왕주실록의 미스테리안 기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511년 5월 9일, 중종실록에 기록된 충격적인 얘기. 밤에 개 같은 짐승이 문소전 뒤에서 나와 암 묘전으로 향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쫓으니 서쪽 담을 넘어 달아났다. 그렇죠, 이상하다. 조선의 궁궐에 개와 비슷한 짐승이 나타났다가 달아났다는 건데요. 게다가 큰일 권레에서 숙직하던 군사가 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전하자 한 사람이 부르면 백사람이 부동하듯이 휩쓸렸다. 어떤 자가 망령된 말로 말같이 생긴 괴물이 나타나 이리저리 치닫는다고 하자 금군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소동을 피웠다. 앞서 등장했었던 괴물은 16년 뒤 그리고 21년 뒤에 또다시 등장. 심지어 대낮에 괴물이 데뷔의 침전 창벽을 두드려 데뷔전을 경복코로 이전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휴, 어휴, 이건 좀 큰일이네요. 보는 사람이 많은 궁전 내에서 있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그 영화 물괴에 나오지 않았나요? 괴물 나오는 영화? 조선시대 괴물 시스토리에 물괴가 있었죠. 그 영화 앞에 실록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말이 있긴 해요. 조선왕주 실록에 담겨있는 정체모를 존재들. 과연 실제로 나타났던 걸까요? 아니면 흉흉한 세상에 도는 괴담이었을 뿐일까요? 조선판 셜록의 미스리 사건인지. 이번 특종의 주인공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담은 목민심서를 쓴 실학자이자 대기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거중기를 구하내낸 과학자로 여러 방면에서 활약한 타산 정약용 선생입니다. 그런데 조선 최고의 실학자였던 그가 일명 조선판 셜록으로 범죄 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범죄 수사요? 순조 1년.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의금부에 체포된 뒤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정약용. 그는 18년에 유배 중 무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습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한 죄인을 없애기 위해 쓴 형법서. 흠음 신서는요.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조인들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흠음 신서 속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때는 1814년 12월 전라도 나주. 서로를 꼭 끌어안은 한 남녀가 온몸이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초검을 시행한 나주 관하에서는 한동안 비어있던 방에 갑자기 불을 때면서 연기가 발생. 두 사람이 질식한 상태에서 불이 솜옷에 옮겨 붙었다며요. 그러니까 이 질식과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땅땅땅. 구두를 덮일 때 일어나는 연기는 독이 없기 때문에 질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 그리고 조사 좀 제대로 하라고. 털에 올려놓은 발은 멀쩡한데 몸과 다리가 불타지 않소. 남성 시신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로 지나친 음욕으로 장기에서 음화가 발생해 사망했고. 이후 불이 몸 밖으로 번져 몸을 태운 거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조선시대의 인체발화를 생각했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인체발화 사건이 형법소의 능문신서에 기록돼 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하고. 결국은 굉장히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이게 진실이 뭐였을까요. 역사에서 사라진 천재과학자. 지금까지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과학자로 평가받는 장영실.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공을 세우며 종산품인 대호군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였지만요. 조선시대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 많이 선보여졌죠. 그래서 미래에서 조선으로 간 외계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라워요. 그럼 지금부터 무려 472년 동안 왕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조선 황주실록을 통해 장영실의 미스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9월 16일 세종실록에 따르면요. 장영실은 그 아비가 본래 원나라의 소주 황주 사람이고 어미는 기생이었는데 공교환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남으로 태종께서 보호하셨고 나도 역시 이를 아낀다. 따라서 장영실이 조선의 신분계층 중에 가장 천한 노비였기 때문에 그의 출생일과 성장과정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낮은 신분이었는데도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죠. 능력만으로.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조선시대에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업적과 공을 세운 그가 1442년 이후 조선왕조실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 1442년 3월 16일자 세종실록을 살펴보면요. 태호군 장영실이 아니어만드는 것을 감독했는데 건실하지 못하여 부러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의군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의군부에서 장영실에게 군장 100대를 집행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그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미스터리한 건요. 장영실과 함께 아니어 제작을 책임졌던 문신 조순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이 장영실을 파면한 것에 대해 사람들은요. 당시 천문관 측은 오직 중국, 명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세종이 장영실이 건립한 왕립천문대 간이대로 인해서 명나라와의 외교 문제로 비화할까 봐 그를 파면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의 어떤 과학연구에 대해서 명나라가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커버가 들어간 것일 수도 있구나. 일단 벌을 줬다는 걸 남겨두고 뒤에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쓴 게 아닐까. 단원 김홍도의 숨겨진 부캐릭터. 힘있는 필치와 섬세한 묘사로 조선 회화로는 드물게 국보로 지정된 분선도. 조선 시대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풍속화 씨름 등으로 조선의 화폭을 넓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단원 김홍도. 그런데 말입니다. 1990년대 국내 미술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단원 김홍도와 일본 화가 도슈사이 샤라쿠는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김홍도라면 일본에서도 같은 인물인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심지어 한 사람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근거. 두 사람의 활동 시기입니다. 김홍도는 1791년에서 1795년까지 연풍 현감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 중 1794년부터 1795년까지 약 1년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남기지 않아 그의 행적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시기. 딱 1년 동안. 그렇죠. 일본의 도깨비처럼 등장해 화단을 뒤집어버린 화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샤라쿠였던 겁니다. 완전히 겹치. 기간이 완전 겹치입니다. 이거는 진짜 의심해 볼 수 있는 얘기네요. 일본 내 샤라쿠는 미궁의 화가로 불릴 정도로 생몰녀는 물론 출신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는 미스터리의 인물이었는데요. 1794년 5월 화단에 등장한 뒤 14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가 약 10개월 뒤 고려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행방이 묘연하던 김홍도가 다시 조선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상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김홍도와 샤라쿠가 동일 인물이라는 또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화풍. 먼저 모세의 머리처럼 시작해서 쥐의 꼬리처럼 슥 흘리는 정두 섬위법은 일명 김홍도식 화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샤라쿠의 작품에서도 정두 섬위법이 변경됐습니다. 똑같네. 저 선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마에 내려와 바지에 있는 선들. 저기가 보면 머리가 올챙이처럼 이렇게 좀 크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풍의 그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심지어 단원 김홍도는 손과 발을 인지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그의 작품 속에서 손가락 개수 오류나 좌우 혼동 등 손 표현의 오류들도 흔히 발견됩니다. 그런데 샤라쿠의 작품 속 인물의 손가락도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렇죠. 그 역시 선발묘사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새끼손가락 쪽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아니, 엄지의 위치도 아주 특이한 거죠. 양국의 문화를 찬란하게 장식했던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샤라쿠. 정말 이 두 사람은 공일 인물이었을까요? 이번에도 표류 때문에 벌어진 한 사람의 미스터리한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1801년 당시 조선엔 제주도에 표류해온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지라 이들의 국적을 알 길이 없어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년 뒤. 주헌아, 그 자를 데려와 보면 어떻겠나이까? 구세주처럼 등장한 한 사람. 그는 외국인들과 말을 주고받더니 이들의 국적이 여송. 지금의 필리핀이란 사실을 알아냈고요. 덕분에 무사히 고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필리핀 말을 할 줄 알았대요? 따갈로그어를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조선 최초 필리핀어 통역사라 할 수 있는 그의 정체. 사실 전라도 우의도에 사는 한 홍어장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필리핀어를 구사했느냐. 1801년 12월 홍어장수 문순득은 통당을 만난 뒤 구사일생으로 어딘가에 도착했는데요. 표류에서 필리핀까지 갔다고요? 자, 그가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류쿠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까 상별초가 건국에 도움을 줬다는 곳이 바로 그 오키나와 류큐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당시 조선에 사신을 보내며 교류했던 류큐인들은요. 조선인 문순득을 반기며 극진하게 되죠. 그리고 약 8개월간 류큐에서 생활하던 문순득에게 드디어 청나라로 떠나는 사신을 통해 조선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또 풍랑을 만나서 이번에는 필리핀 여성국에 도착한 그. 그는 이곳에서 약 2개월 동안 쌀무역을 놓으며 여비를 버는 등 강인한 생존력으로 집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리고 현재의 마카오인 오문에서 또 3개월을 보낸 뒤 청나라를 거쳐 무려 3년 2개월만인 1805년 1월 마침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표류한 거리 생각하면 3년이면 금방금방 갔네. 거의 뭐 아시아의 하멜이네요. 하멜이죠. 문순득의 표류가 특별한 이유. 그가 당시 머물렀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거류지여서요. 그는 유럽 문화를 접한 조선 최초의 서민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조선 그 어느 기록에도 없는 생생한 경험을 한 문순득의 이야기는요. 우의도에 유배 중이던 실학자 정약전이 표혜시말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당시 류큐, 여성, 오문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나라들의 문화와 생활상 의복과 산박구조, 기후뿐 아니라 100여 개의 류큐어, 필리핀어까지 기록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저기에 류큐어하고 필리핀어를 기록해놨구나. 아니, 학술적 가치가 높죠. 높지. 그럼 마카오에서 그러면 저기, 우리 에그타르트. 이것도 먹은 거 아니에요? 먹었겠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먹었겠지. 와, 이 사람 진짜 대박이다. 뜻하지 않게 난민이 됐지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들. 우연에서 시작된 미스테리는 역사 속에서 창대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건국해 무려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7명의 왕이 집권했던 조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은 유독 젊은 시절에 병사한 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선 왕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는 없지만 암살 음모론에 휩싸였던 조선 왕들의 미스터리한 죽음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암살 음모론의 주인공. 독살설로 인해서 재임 기간 내내 왕권을 위협받은 조선의 21대 왕 영조의 이야기입니다. 1724년 8월 20일 때는 영조가 연인군으로 불리던 시절 그의 이복형인 조선 20대 왕 경종은 개장과 감을 먹은 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첨사 병세가 악화되며 의식마저 흐려지던 상황. 이에 당시 연인군은 어휘들의 반대에도 인삼과 부자를 달인 삼부차를 처방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8월 25일 갑작스럽게 승헌한 경종. 이에 당시 장안에서는요. 역시 그 궁합이 안 좋은 개장과 감을 올린 것도 연인군의 소행 아니야? 연인군이 경종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극인 개장과 감을 올려서 배탈을 유발했다는 소문이 확산. 경종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1728년 영조 4년엔 경종 독살설 등의 이유로 2인주와의 난이 발발.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영조는 주기 초부터 무려 30년 이상 선왕을 독살한 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사도 보면 영조를 연기했던 송광호 씨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니들 또 그 얘기냐? 내가 아니라고 그러잖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종 독살설에 대해서. 이게 왕세 자아가 아니라 왕세 재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오해를 사야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역대 조선 왕 중에 가장 강력한 독살설이 제기된 왕 고종입니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사망한 고종의 사인은 뇌뇌출혈 혹은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로 발표. 하지만 건강했던 고종이 하루아침에 승하하자 이를 고지고때로 믿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에도 독살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던 고종 황제가 나인이 올린 식혜를 마신 후 심한 격련을 일으키다 세상을 떠났다. 게다가 고종의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으며 목 부위에서부터 복부까지 30cm가량의 검은 줄이 길게 나 있었고 고종 승하 직후 두 명의 국녀가 의문사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 원래 근데 왕한테 뭐 올릴 때는 그 김이상궁이 다 음식 맛보게 돼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김이상궁이 먼저 죽었거나. 김이상궁이 범인인가? 저기 혼자 다른 녹화하지 마시고 참여해 주세요. 혼자 혼잣말 자꾸 하지 마요. 실제로 일본이 사주한 고종 독살설이 대두되자 일본은 고종의 사인이 자연사라 주장하며 해명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요. 이는 3.1운동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왕조 암살 미스터리.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삼천궁녀 의자왕의 진실은? 두 기자님은 의자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백제의 마지막 왕. 삼천궁녀죠 뭐. 호색한. 호색한 같은 게 많이 떠오르죠. 정치는 뒷전이고 술에 빠졌다. 비겁하게 항복해서 백제를 멸망에 이르겠다. 무능하다. 폭군이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낙화암에 몸을 던진 삼천궁녀를 떠올리실 텐데요.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기억되는 역사 속 의자왕의 미스터리와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의자왕의 첫 번째 미스터리. 낙화암과 삼천궁녀는 사실일까요? 주세계에 빠져서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요. 의자왕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기록을 좀 찾아봤어요. 삼국사기에도 국녀 얘기는 없어야 해. 그럼 삼국유사에도 그냥 몇몇이 낙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정도 얘기만 얼핏 나오지. 없어요 연원이 어딘지가. 문서에 나온 기록으로서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삼천국녀 얘기가. 그 전에 돌든 얘기를 소설에 반영을 했겠지. 저 위에서 뛰어내리면 삼천명 못 뛰어내린다. 그리고 의자왕의 두 번째 미스터리.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게 항복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의자왕이 항복했다는 게 정설로 전해지긴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 중국에서 한 묘비가 발견되며 사실 의자왕은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가설이 제기됐는데요. 발견된 묘비의 주인은 예식진. 그는 백제 멸망 직전 웅진성 방비를 맡은 대장이었던 예식과 동일 인물로 추정. 중국 역사서 구당서 해석에 따르면 의자왕과 당나라에 투항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식과 그의 가족들의 묘지명을 해석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당이 북쪽을 토벌할 때 그 왕을 끌고 가서 고종 황제에 귀의하였다. 좌위 위 대장군에 제수되고 내원군 개국공에 봉해졌다. 역사가 목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